자, 보너스 영상입니다. 이 월칭이들은 무슨 월칭이냐?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월칭이들입니다. 이번에 추가로 번식 성공했는데 정규영상으로 다음주에 올리자 기회는 너무 양서류만 올리는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너스 영상으로 올리고 준비 잘해가지고 이걸 또 정규영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이런 플러스 영상이구요. 잘 안보이죠? 알비노라서 채색이 여린 것도 있고 아직 어린 것도 있어요. 얘들이 원래 알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 어미개체가 알을 다 먹었어요. 알을 먹으면서 낳더라구요. 낳으면서 먹으면서 낳으면서 먹으면서 그러더라구요. 그래서 마리스가 많이 안되구요. 그래도 많이 안된 애들이라도 잘 케어해서 더 성공적으로 분양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너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